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이따가 친구 오면 시킬게요. 뭐라고? 주여... 어서오세요. 왜? 1회이지. 인목사.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앉아요 앉아요. 내 불알 친구. 불알 윤석. 불알 친구지. 불알 윤석이 뭡니까? 아... 옛날 생각하면서 새벽까지 한번 놀아보자. 새벽에 일어서 종 쳐야 돼요. 아 뭔 소리야. 나 새벽기도 빼고 왔어. 사장님. 두부 김치 하나 주시고요. 네. 고기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치킨 샐러드. 치킨 빼주시고. 네. 불고기 피자. 불고기 빼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 네. 나는 뭐 먹어? 왜 다 빼? 고기 먹잖아 솔직히. 안 먹어요.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술은? 아 술... CCTV가 있나요? 네 좋게. 혹시 여기 뭐 방음 잘 되고 밖에서 안 보이는 룸으로 된 데 있어요? 안 먹었습니다. 술은 됐습니다.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어제 클럽에서 만난 여자는. 아 헬스클럽? 클럽에서 주연을 왜 이렇게 외치는 거야? 헬스클럽이에요. 이거 먼저 드릴게요. 예. 서메인 느낌으로. 마는 거야? 하하하하하. 건배 한번 할까? 하나님을? 부처님을? 위하여. 아 진짜 첫번째. 제육볶음 먹어봐. 우리 안 먹어. 제육볶음 안 먹어? 아 예. 정병일 장군님. 예예. 아 예예. 저기. 볶음을 전파. 아니. 볶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오랜만에 술게임 한번 할까? 눈치캠 1. 2. 하하하하하. 마시세요. 아하. 야아하. 마. 마시세요. 형. 예?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 쥐. 쥐 잡으면 안돼. 살생하면 큰일나. 아하. 바람이 다신. 공. 공. 치. 빵.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을 쌌습니다. 본병호. 머리카락 없는 사람 쳐봐. 저격해 나도 일요일날 서프라이즈 본방송을 못본다 저버 아 나 11시에 뵌네 아 나도 쎈거 간다 나는 아오이소라가 누군지 정확히 안다 아 스님 되기 전에 알았지 아시면 나도 아네 아 나는 명절때 결혼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 저버 아 나 스님인데 아빠가 자꾸 결혼하래 퇴직 1년 남았다고 아들이 뭐하는지 몰라봐 아침에 텐트를 친다 저버 아 이거는 나 자신있어 텐트 많이 치나봐 대형 텐트 저버리들 우리끼리 노는 것도 좋은데 옛날 우리 홍대 강남 감성으로 놀라면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저기 상일 네 아유 또 사내야 언제 가냐 아유 넌 뭐 스님이 벤치를 몰고 다녀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목사님 로렌스 시계 뭐야 제 벤치 두 주석에 먼지가 많이 쌓였어 최근에 탄 사람이 없었다 나무 아녜 먼지로 이 시계가 커플 시대 대상에 observational 지훈이 없어가지고 얘 아 아 아 아 음 으 으 으 으 으